궁채 한 봉지로 장아찌, 피클 만들었는데 아직도 남아있죠? 진짜 하나 사면 밑반찬 걱정 끝! 오늘은 궁채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아삭하고 짭조름한 맛에 밭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마늘 3개를 다지고 넣어주세요 설탕 하나 고춧가루 하나 된장도 하나 참기름은 하나 반 참깨 한 스푼을 갈아서 마지막 한 톨까지 싹싹 넣어줍니다 냉동실에 있는 궁채에 또 장아찌 해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간단하게 무침으로 드셔보세요 그때그때 조금씩 무쳐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마지막 화면 캡처해서 꼭 만들어 보세요 집에 궁채가 없다면 주문하는 방법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밥도둑 궁채 잡아먹는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